안주시나무 미치원을 예정해 하고 나랑 방구역 워낙에 지원해 줄래요. 사실 난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장어 탁기 노래 피아노도 탁주만 쳐요. 사람들이 놓고 숨을 할래 하면 난 무조건 작고 꺼! 라고 말해요. 나랑 무대에 참가하려고 지랭나당 정말 많이 많이 훈련했어요. 이 상황이 형태리에 참가하려고 지랭나당 정말 많이 훈련했어요. 이 상황이 형태리에 참가하려고 지랭나당 정말 많이 훈련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형태리에 참가하려고 지랭나당하는 단계로 연구역에 참가하려고 시행하고 있는 단계로 연구역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